첫번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퀴즈 자 이제 드디어 제가 나눠드리기 준비한 이걸 쓸 시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아주 간단하게 기말고사 끝나고 골든벨 하시라 근데 요게 뭐냐 그냥 엘펄용지 코팅한거에요 이것도 뭐 이런거 그냥 사려고 하면 초원이처럼 괜찮아요 아무리 사려고 이렇게 코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디모를 하고 사인펜 하고 수송사인펜 하면 됩니다 요게 뭐야 요게 매직블럭 매직블럭인데 이거 20개가 30개의 천원이래요 요렇게 준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교각이 들어오잖아요 생활지도 보장이 있고 생활지도 교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학교폭력예방퀴즈 하는거에요 개념 없다 한판 말고 치료하게 교육하자 이긴 놈이 있는데 치긴 놈이 이긴다 여기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자 그러면 1번부터 실제로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담을 쓰시는거에요 자 여기 요 중간중간에 서술형 주가 문제를 줄일거니까 그때 맞추시면 나와서 나중에 남아도 문제야 저거 자 1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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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